내일이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진정한 자치분권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한 달에 한 차례 전북 자치단체의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치단체의 장학 예산입니다. 익산 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무상교육이 시행됐는데도 이장통장 새마을 지도자의 중국등학교 자녀들은 장학금이 지급된다.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된 건가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무상교육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 그런 장학금을 지급할 요인들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도 왜 유독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관이랄지 회의수당이랄지 이렇게 어떤 특혜성 지원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새마을회가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얼마만큼의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평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평가에 걸맞는 이런 지원에 걸맞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평가를 통해서 그 폐지 여부에 대한 좀 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장통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어쨌든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을 무리하게 뭔가 조례를 개정해서 뭔가 대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장통장이 직접적인 어떤 처부랄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를 왜 장학금으로 계속 접근하는지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등의 일부 대학생만 주는 장학금도 논란이었는데요. 국가인권위의 개선 요구로 일부 전국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런 제도를 폐지했는데 전북에는 아직도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 다섯 곳이 그 대상이었는데 그중에 무주군, 부안군, 장수군은 그 기준을 없앴고요. 아직도 순창군 그리고 완주군이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문대 진학을 이후로 그 금액이 지금 완주군 같은 게 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르게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학벌주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대학이 역차별받고 있고 지역이 갈수록 인구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이 그 학벌주의랄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형태의 이런 장학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 게 저희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역을 중심에 둔,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인재의 장학금이 집중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도 이런 시대의 흐름, 학벌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크게 시대의 요구와 맞지 않은,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시대 변화나 지역 특색에 맞춘 이색적인 장학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게 효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앞에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대학에 지나가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 장수군과 부안군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근데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1년에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4년제 대학을 간다고 한다면 반값 등록금을 8번 지원받게 되는데 그것도 1년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라고 보고요. 다만 어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은 높게 사야 되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부분을 새롭게 좀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군산시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를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액수가 10만 원이라 상당히 적기는 하지만 어떤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튼튼해져야 한다고 하는 그리고 지역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전환한다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특색 있고 저희가 유념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익산시가 지역 출신이 지역 대학에 입학했을 때 재학기간 동안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완주군이 앞에는 좀 문제 있기도 했는데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을 지나갈 때 고등학교는 최대 500만 원 그리고 대학에 지나갈 때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장학사업의 중심이 어디로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한 흔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에 맞는 장학제도도 있지만 이런 노력에도 역시 학령 인구 감소나 지역 인재 유출 같은 이런 문제를 막기에는 좀 역부적으로 보이는데요. 지역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함께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정부의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원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경쟁력 중심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수도권 중심의 대학의 정원들은 유지가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는 군산과 익산이 앞으로 인구 감소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대학이 위기에 놓였을 때 그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역의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중점에 두어야 한다. 오히려 유학 간 학생을 지원하기보다는 초중고를 지역에서 충분히 학업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지역 인구 유출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장학 사업의 중심은 이제 지역이어야 하는 거고 지역에서 정착할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고 그러한 틀로 장학 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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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